자이와 쁠 저러면 이 시간에 판단을 없이 어떻게 해 내가 정화를 들을 걸 알고 솔킬 못낸다 생각하고 텔로 좀 더 이득 보려고 하는거지 저번 레닉톤이 판단을 엄청 잘한거 같아 뭐야 철거에 얻은거야 개생이 바람 들었나? 개생이 바람이 힌이 각각을 지켜줄게 힐이 힌이 만 conservation 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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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레넥톤이 너무 안일해서 아우 개마님 100개 감사드려 아 근데 이거 레넥톤이 너무 안일해서 게임 끝났다 그냥, 레넥톤이 별로 레넥톤인 줄 아니다 정화이어스한테 쏠캣 다이는 거는 진짜 에반데 아 이거 흘들어갔으면 질 좀 애매해졌네 나가이네 이채스 아 아 벚어 히힛 1대 1인 것 같은데 괜히 온 것 같은데 아 이거 못 잡아 이거 이거 대포버리고 베르토 딴 거 이득인가? 손해 같은데 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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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끼야 이 시각 세계는 ㄷㄷ 아 맞아줄거면 이것도 맞아줄게 못타는 상황이다 안오는거지 흘러줘 그냥 왕투사면 치명타가 90%에요 100%가 아니라 100% 그게 전 90%여도 10%가 안터질때가 좀 짜증나서 아 니달리 창맞는거 진짜 무기 못하는거구나 집중하면 니달리 창을 맞을 수가 없어 야 이게 누워? 이런거는 맞으면 안되는거 정신무차 힘든가 짠짠한거 뭐야 아 아 아 그냥 죽어줘라 그냥 10대스만 찍으면 깔끔한데 아 이거 아니 저거 템 뭐야 아 아 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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